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6위 베트남 18개월에서 24개월 5위 중국 24개월 4위 싱가포르 24개월 3위 이스라엘 24개월에서 32개월 2위 이집트 12개월에서 36개월 1위 북한 7년에서 10년 북한은 여자 기준으로 7년 남자 기준으로 10년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네요. 20살때 들어가면 남자들 기준으로 30, 20대에 갔다가 30대에 나오는 거네요. 끔찍합니다. 오늘은 국가별 의무 복무기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주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